스페셜쿨 스페셜쿨 아 달달해요 어이 달달하구요 위치있는거 아니야? 위치있네 스페셜쿨 스페셜쿨 카라노님? 스페셜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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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하나 까주고 언덕이 B 하나 단체 B 하나 어 단체 B 까는데? 오 형들 쏘리 쏘리언 아 대박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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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하나만 줘야지 이번엔 지하 바로 가봐야겠다 졌으나 전방 올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딱 그래 너 뒤지겨먹어 어 개 피! 필! 어 진짜 어심맞지 너 오 아 달달해요 아우 이게 달달하구요 큰이겠죠 무조건 하나 그냥 익숙건데? 없다고? 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씨 아 좀 나와 그래야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아 나 아 이거 못 갔네 아 이거 못 갔네 이거 뭐가 없다 와 여길만 힐 와 이게 안 죽네 미칭 있는 거 아니야? 미칭 있네 야 우물있노 제발 사려줘 너 우물 있다니까 카라노님 기득인데 그렇지 아 내가 이 턴이 아니구나 자 어쩌니 좀 이사 터니 작뼈 아니냐 이거 작이야 자 하나 까주고 어? 아 이거 뭐야 삑 났네? 지하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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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 해차 바로 안붙었는데 졌네 어허 이걸 줘? 크으아 크롬다 씨 대단해 어 삐 뭐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없네 저들 바로 나오는구만 이건 중위층이야? 큰위층 아니야? 큰위층이야 큰위층이야 아군이 슬라이브 승리하셨습니다 불작업을 더욱 빡세게 더해줘야겠네 마이콜 마이콜 아 아 이거를 너무 아쉬운걸 뭐야 다작이 있네 2층 나이스 보여줘 도넛 할 수 있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좋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